자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입국가에다 뚫어놨었죠? 아 DLC나 갈까 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거기서 갈테니까 아 근데 DLC는 업글을 하고 가야되나? 내가 기억하기로 DLC 애들이 몹이 튼튼해서 업글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럼 업글을 할 때까지만 돌자 덩어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집에 가구요 그냥 어디까지였었죠? 그냥 무기 찾고 다녔었죠? 공동에 써야겠네요 그냥 어쩔 수가 없네 업글 하러 왔습니다 세기석 덩어리 6개 있어나? 업글 되네 그럼? 소울만 있으면 되네 뭐야 왜이렇게 많아 야 2만이라고? 쓰던 몽둥이나 쓰자 어차피 금방 낄거 같고 게임도 뭐 원반도 있어 나 풀강이야 뭐야 풀강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한거야? 이런 미친 게임을 봤나 자 일단 가자 제가 이제 왕도로 들어가면 됐는데 굳이 지금 갈 필요가 없는게 디에시를 깰 수 있거든요 디에시 순서를 모르겠는데 일단 철회 예당부터 가자 가까운거 먼저 철회 예당 가고 세개였죠? 독이 아 독이 먼저였나? 아 몰라 기억 안 나 이거 그냥 갈거야 몰라 크흠 나도 모렴 아 12000이 남았네? 어쩌겠어 12000 남은거를 12000 보니까 좀 아까운데? 아냐 일단 가자 여 1000? 데미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안올리고 뭐한거냐 아 한심하다 자 전부 주말 이후 처음인데 휴일에만 하고 있는 이유는 추일에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방송을 오래 하거든요 두시간짜리 영상 하나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빠라바빠라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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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가보자구 아니 설마 왕의 반지 있어야 열리냐? 어 그런가? 아 뭐 있어야 열리던가? 왕반 있어야 열리나 다? 아 아 가야되네 그냥 아 뭐야 그니까 그거 벨스타드까지 잡아야 열리는거죠? 안드레저택 가기 전에 열리는건가 보다 어 그런가보네 에? 그랬나? 레벨 몇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거야 레벨? 아 아 아 아 아 아줌마 나한테 아이템을 넘겨 어이구 이씨 이씨게 사고 화염병 이씨게 사고 좋은거 없음 이거 사자 그냥 아 이렇게 남는 돈 유용하게 써주구요 자 그 왕도로 가면 되는거죠 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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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네 아까 입구에서 저번에 코끼리한테 죽었지 코끼리 죽이면 되겠네 오우 아우 아 갑시다 가만 안 둬 칠 백 오우 백 야 이거지 애정도 나와줘야 데미지 아니겠습니까 구석에 있는 애들은 무시하고 가겠다 저런 애들 상대 해주는 건데 체력이 못 버틴다 야 막는다 그걸? 이 데미지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시험하시면 안돼 예정이 없었어 어디서 지금 우석도 많아 우석전사야 야 쟤 왜이렇게 세냐?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없어? 판정? 무적 판정? 강인도 판정 없어? 아... 실망이네 저런 몽댕이로 때리는데 벌써 우석전사잖아 근데 이거 사실 닥소를 한 사람이면 다 우석 쓰지 않습니까? 에스트 조각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각 있으면 에스트평 쓰는 거고 아니면 나처럼 우석 쓰는 거지 뭐 조각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공략 본 사람들이지 달살 난 걸 다 어떻게 외워? 인정? 뭐야? 이게 왜 이래? 아 왜왜왜 아 진짜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좀 이게 버티면서 때린다던가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님? 아니 야 아니 씨 아니 잠깐만 너무 했잖아 그래 이렇게 버티면서 때리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뭔 짓이야 깜짝이야 어허 쫄았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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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빠바밤 새로운 무기가 너무 쓰고 싶어 밸서드 잡으면 밸서드 무기 쓰면 되잖아 아 여기 처음 첫 번째 왕이 누구였더라? 쌍기병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으어어 못된 놈 넘나 아픈 거 오랜만에 했더니 속도를 못 재겠어 익숙해져야 돼 너무 느려 속도 준수한 무기가 좋은 거 같아 이 게임 해보니까 적당히 빠른 게 회피할 기회도 있고 뭐야 덩어리 원반 개꿀 흠 아줌마 여기 왜 있어요? 뭐야 지 할 말만 하고 입 다물었잖아 뭐 땐 아줌마 뭐 땐 소 뭐 땐 거끼리 이데일로 덤빌 거야 그렇게? 뭐 땐 쳐먹어서?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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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짜증나네 아줌마 여기 있지 않았나요? 어 여기 있군요 계속 있네요 싸울 때도 옆에 있을거야? 야 너무 무식한 거 아니니 너? 나 내 데미지도 상당히 무식해 무식한 놈들끼리 만난거야? 어딨어 어딨어 어어 근데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싸우긴 하네 한 번 더! 한 번 더! 예스! 전일차는 좀 빠른 무기를 내서 내가 쉽게 깼었던 건가? 상당히 무겁네 이건 약간 고인물들이 점프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나같이 몇 번 안 한 사람은 어려워 뭐야 아 맞다 이거 뭐 뭐 집어넣어야지 열리던 건가? 아 잠깐만 영혼 집어넣어야 영혼 넣어줄 애들 여기 있네 지금 필요 없고 저쪽에는 한 마리 넣으면 되니까 여기 죽여줍니다 하밍하러 온 거야 이리 와 내가 상대해 주겠어 이리 와 어디서 뛰어나오냐 오오 저걸 한 바퀴 돌아서 때리는 것 봐라? 어이 못 됐놈데 어 야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어 아이템 없어? 여기 숨겨놓은 거 없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데도 안 숨겨놨단 말이야? 어 자자자자자자 아 왜 있군요 어? 야 비 색깔이야 대바라와 불씨 불씨? 얘는 뭐냐? 아씨 괜히 건드렸어 아! 괜히 건드렸어 괜히 건드렸어 아저씨 아이템 주세요 폐하는 어디 있느냐 쟤가 뭐 깨야지 해주던 애던가?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말이야 혼날라고 근데 나 내구도가 없어 아 이 게임 창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 보니까? 빠르지 길지 오 되게 좋은 거 아님 생각 보니까? 스태밀 손도 적을 거 아니야 개석이네 다음엔 창 써야지 공격이 필요하다 싫어 난 니들 말 안 믿어 아 갑니다 못된 놈 못된 놈 못된 놈 간다 그치 화톱불 만큼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 음 음 갑자기 창이 쓰고 싶어졌는데 일단 이걸로 패자 어 이 화끈함으로 하는 거지 이 게임은 찌르는 건 내 취향 아니야 그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깨야지 디에시가 풀리더라 일단 가보자 다 흐흐흠 어허허허허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어 그렇네! 되게 개꿀이네! 그럼 딴 거 열 필요도 없네 이거 아는 사람이면은 더 편하게 가는 거네 나와봐 어둠 화살 열 다섯 개 얼어붙은 꽃 열쇠? 얼어붙은 꽃 이게 디엣이 열쇠인가? 열쇠가 나왔네? 잠깐만요 인터넷 좀 쳐볼게요 다 다크 소울 투 얼어 붙은 꽃 아아 이거 있으면 돼? 에? 아아 풀리는 게 아니라 열쇠를 먹어야 되는 거야? 아아 아아 그래 그럼 그럼 다 할 필요가 없네 어 사다리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최후의 거인 쪽이 있다고? 일단 이거 깨고 돌아가서 뒤에씩 깨자 아아 저런 게 숨겨놨구나 아 난 그냥 왕의 반지 같은 거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어 되게 귀찮게 만들어놨네 오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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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잖아 오시여 이거 다음에 나오는 보스만 잡고 그럼 가죠 뭐 본 김에 보스 잡아야 하죠 뭐 참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tissue 와우 어 아무것도 안 어어어 어허 어어어 어 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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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강 강가 강가 강가강 진짜로 엌 어어어 어흐 얘가 그 최종보스죠? 얘 이렇게 생긴 애가 왜 그런 괴물로 변한거야? 뭐야 아 뭐야 뒤질라고 뒤질라고 뭔짓이야 야 이거 너무 사귄거 아니니까? 개사귄데? 이거 하나만큼은 최강이다 어 어 야 뭐야 아 아 뭐지 그림에 저주를 받아 어 기분 드럽네 어 뭐야 이래 여기서도 뱉냐 이름없는 뭐? 저기있다 이리와 어디 어디서 지금 뒤지게 맞으려고 뒤지게 맞으려고 이리와 어딜 도망가 이리와 뒤지게 맞으려고 아 그걸 그걸 극기극기 극기극기 어 안죽았니? 죽어야지 뭐야 시방 뭐야 아 아 졸라 아파 어 어 어으씨 넌 또 뭐야 뭐야 넌 어디서 곱살이를 껴 어 헷갓기 청소 끝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니 그림이었냐 미친놈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쓸 수 있는 원거리 무기를 내놔라 나 뭐 세뇌같은 것도 안 먹었네 이 게임에 그런게 있지 않았나요? 몰라 갈래 나 그냥 stoff 아 동같은 게임아? 어 보스판 나 나 약 발라야지 널라 판타지 Jahr içer 어쩔 수 있어 내가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스토리 짜여진대로 가면 되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아무도 안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 야 뭐야 너무 센 거 아니냐 나? 덤벼봐 어이 더...어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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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치사한 놈들 아아! 치사한 놈들 아아! 치사한 놈들 어디서 덤비다니 아아 치사한 놈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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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기병들 이번에 죽인다 너무 때리고 싶었어 딜이 쎄서 이 마약 같은 맛이 있어 버프를 걸면은 버퍼 끝나기 전에 때리고 싶어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나 저거 중간에 세이브 있었던 거 같은데 세이브가 아니라 뭐지? 하톱불? 하톱불?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지? 하톱불이 있었을 텐데 야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넣어놨냐 했던 거 같은데 아우이씨 그만해 그래 이게 아니었음? 하톱불 없었음? 아무것도 없음 이 다음이었나? 이 다음에 있었나? 하긴 이 보스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는 나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런 호구한테 죽을 거라고는 내가 이렇게 호구였다니 막 바라 하니 버터 치토스로 죽여버리겠다 진단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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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아 친구 부른건 심했잖아 보자마자 친구를 불러 야 왜 나 왜 맞았냐? 아 왜 마.. 아 지금 활 내려서 쏘냐? 난 쟤 먼저 죽일래 개새끼죠 뒤져서 놀게 이리와! 어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어 왜 이렇게 약하냐! 어 뒤졌다 퐁! 빨리 들어 어디서 1초라도 살라고 바라기야 뒤지게 맞아야지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이게 데미지야 아주 황홀하구만 아주 황홀했어 집에 갈래요 아 이 다음이 거울의 기사였지? 맞아 맞아 그 거울 안에서 유저 나오는 거 맞죠? 아 뒤에 시킬래?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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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구요 빨리 내놓으시구요 너치곤 상당히 분발했다고? 어? 뭐 때 처먹은 놈을 봤나 으흠흠 오늘 아침에 아침에 걔 똥을 치우고 밥을 딱 했는데 밥을 딱 해놓고 갖다 놨는데 뭐가 미끄러워서 내가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미끄러울 게 없단 말이야 내 자리에 봤더니 걔가 토를 해놓은 거예요 내 발밀에다가 더 무서운 건 토가 아니었어요 내 방송하는 그 매트 위에 마치 마나 같은 똥이 둥글게 나 있는 걸 보고 공포에 떨었죠 레벨 업 12,000 소울 남았네 빨리 갔다 오자고 이거 가고 그... 불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열쇠가 3개 다 모이는 거다? 아주 좋아 왜 저거 Uma 저거구나? 이게 아니군요? 이 아이템도 되게 많다 이거 아이템 뭐가 중요하겠어? 인정? 소리 좀 봐 졸라 웃겨 쭈ㅗㅗㅗ 오오우ㅗ infant 아, 이거 아니냐? 아, 이거 뭐 해야지 열리는 거야? 아, 맞아. 그리고 거인 뭐 잡으라 그랬지? 아, 씨. 그러면은, 그, 최후의 거인한테 가자, 일단은. 최후의 거인이 그러면은 가장 먼저인 거네. 나 돈 쓰고 갈래. 쫄려. 6,000원. 아, 몇 개 샀어, 난. 15개? 아, 좋아. 뭐냐, 왜 이렇게 길이 다 풀려있냐? 자. 아, 내가 못 간데 열어주는 거구나. 저기 들어가면은, 이제 끈부리니까. 가고 싶으면 가라, 찾아서 가라. 안 가? 뭐, 조서 지금. 이거였죠? 어. 아, 맵 너무 많아. 이게 무슨 그거 같지 않나요? 반제 제왕에서. 싸우러니였나? 처음 반지 끼고 막 싸우는 애. 아, 그게 진짜 간제였는데. 아, 여긴구나. 어디 가? 싸워야지. 왓 더 빡? 잠깐만, 잠깐만. 아, 씨. TLC 열쇠. 이승. 어, 가서 문이 열려있다고? 난 안 열려있어 검은 계곡에서 두 마리 거인 잡고 길리건 사다리 그럼 떨어지면은 열쇠 개 두 번째 열쇠는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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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았어 이거 이거 맞다 나 이거 중에 이거 있잖아 이거 쓰면 되잖아 소울을 잃고 가는 거 300원 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 머리 앞에 열쇠가 있다고?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소머리 앞이라고? 불을 끄고 소머리 앞에 불 끈 거 맞아? 불이 아주 활발하신데 저분들? 하하핳 불 끄고 간 거라며 나 불 껐잖아 아 잠깐만 나 불 껐을 텐데 어 꺼져 있네 어 꺼져 있네 여기서부터 찾아보자 여기를 내가 갔는데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니야 열쇠가 비교 볼래? 고마워 나 쟤 가든 망치 갖고 싶은데 안 주냐 왜 야 나와 길을 막어 길을 막어 뭐야 아 이래 평탐을 쳐도 잡겠는데 이 정도면 어디냐 어디냐 어딨다는 거야 불 앞에 있다고? 여기가 아닌가? 저쪽 동네인가? 아 얘네 왜 다 바보 됐어요? 뭐죠? 뒤에서 와서 그런가? 벌컥벌컥 일단 뭐 절로 가자고 어쩌다 보니 돈이 잔다 생겼는데 다리 갑주 가자 여기가 아니라 저쪽 입구인가 보다 어 처음에 나오는 건가 보다 여기서 갈 필요 없지 여기서 가면 되지 야 이제 뭘 숨겨놨길래 저렇게 먹게 하는 걸까 어 이건가 보네 어 저 이거니? 어 근데 아 가 갈 거야 으흐흠 여기 다리 왜 있냐 아무도 안 쫓아오네 여기서 이제 거기로 가면 된다 어 돈 쓰고 가야지 아 길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다음 건은 벨스터드 잡고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용처리의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 야 야 이거는 어떻게 알아 이거는 유심있게 아 근데 잘 주의깊게 본 사람은 볼 것 같다 그렇게 못 볼 정도는 아니네 한 번씩 떠올리고 있으면 나도 전에 떠올려서 갔던 것 같아 열쇠를 못 찾아서 문제지 근데 나처럼 며칠에 한 번씩 딱딱 켜서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하고 한 사람들은 못하지 어떻게 일리 다 깰게 비켜 이거 내려가면 반대께 올라오는 거구나 어 근데 중철 중 뭐? 거북이 저거 있네 중보병 좋아 어우 뜨거워보인다 딱 봐도 오우야 갑니다 너무한 거 아님? 건배 가보다 회전 이야 체력 많은 것 봐 뭐하냐 vidia 어어야 혓바닥 빠른 것 봐라 우리 개구리 인생 DPS인데 아 야 엥간인 엥간인 헤에에에에에 아 아 많이 위험해 x2 großer 쟤 쟤 퇴근 어우야 살벌한데 두 마리가 다야? 아니면 더 있는 거야? 더 있을 필리인데 사이즈 보니까 가운데서 큰 거미 내려와도 인정한다 용암 거미 그런 거 없고요 파밍 안 덤빌 거면 나 그냥 갈게 무거운 금속 이건가 봐 여기가 여기가 이겨 아 잠깐만 아 미친 게이미 졸라 아픈 것 봐 아 먹었냐? 못 마셨냐? 갈래 그럼 오 야 오 오 무서운 놈이야 아 됐어 열쇠 먹었으면 됐어 열쇠 먹었으면 됐어 야 센데? 어 얘가 약간 그 범위가 넘네 속도도 약간 딜레이가 있고 딜레이가 좀 짧고 먹는 거보다 빠르다 용철 대문 같은 애네 일단 갑시다 됐고 다시 가면 되죠 절로 이게 첫 번째인가? 얼음이 계적 투명호랑이 나왔던 데고 여기가 기억이 안 난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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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에서 그 불기둥 나오면서 아 연기기사 있던데 여기가 어 그렇네 연기기사네 연기기사면은 좋지 연기가 멀 수 있잖아 음 이렇게 속도로 내가 잡을 수 있나? 그분을 내가 가장 힘들게 잡았던 보스 아닌가? 연기기사가 개고통이었지 어 걔 무기 뺏어가지고 풀업해가지고 써야겠다 연기검 내꺼야 설마 이거는 또 다른 걸로 열린다는 건 아니지? 어 그치? 어 이거 열 이 용철 열쇠를 넣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밀었는데 완력으로 열어놨는데 그냥? 어 완력으로 열어놨는데? 뭐지? 맞아 맞아 이랬어 이렇게 나오고 아르토리오스 대감 나오고 어어 그리고 뭐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나 연맥였던 거 기억나거든요? 맞아 이 쎄기 6개를 다 박아야지 얘가 회복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래에서 6개를 다 박아놔야지 아이템 다 포기하고 그거나 하자 어차피 연기기사만 깨면 되잖아 오 세이브 오 온 김에 그냥 먹자 인간상 몇 번이나 죽겠어? 죽어봤자 인계상 먹어주고요 전에는 이거 쎄기가 부족해서 연기기사가 체력을 회복해서 내가 고통받을 했거든요? 여기서 넣지 말자 어 넣어서 뭐해? 자자자자자 미친놈이? 어? 기량반지? 기량반지 뭐야? 이거냐? 기량이 상승한다 이거냐? 과자 아 뭐 볼때마다 품는 거야? 오 오 길 있어 가 아니라 떨어지는 거냐 그냥 아이템 있는 거 같은데? 고맙소 고맙소 나 간다 아 저기네 저기가 기준에 오 쟤한테 쏘는 그럼 쟤한테 쓰는게 핵 쏘내네 어어 쟤가 함정 카드네 이건 해본 사람들을 더 쉽게 하는 게임이었어 사스가 개똥게임 오 누가 힘으로 붙어봐 한번 한방이네? 야 이거 진짜 센가봐 이거보다 센 무기 있을까? 연기에다가 이거보다 셀까? 이거 게임 보스 무기가 좀 약하지 않아요 미심쩍은 되나? 오 졸라 강해 이리 오세요 다음 손님 뭐죠? 목탄 아 화염 치토스 각이네 야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붉은 물 이것이 데미지란 말이 가 걸어서 가면 안 돼? 어 일로 가라고? 칠색석 쟤 계속 떨어져 어차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쟤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로 가야되나? 떨어지면 뒤지니까 일로 가는 거겠지 쟤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겠어 밤샘이 뵙겠습니다 바보가 바보인지 아닌지는 내 몸으로 테스트하겠다 아 아이템이 있었구만 몰랐지 나는 가치 가치긴 하네? 얘도 호구였네 아이 호구였네 개 호구였구만 크으 크으 이것이 파워 핫덧불 인간 조각상 음 괜찮은 거 나왔네 핫덧불 타고 자가 내가 알기론 난이도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걸 하면은 보스가 부활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거 열라면 뭐 누르라는 거겠지? 쟤는 불기등 쏘으내고 일로 가봐 어후 두방이냐? 왜? 레버 같은 거 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간다 그럼 뭐야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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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는 거네 오오오 야 뭐야 뭐야 미쳤나봐 먹어 오오 졸라 무서워 오 졸라 무서워 오 오 저것도 저것도 쏘는 게 아니었네 그럼 연기 기사가 사실 족밥이었네 내가 어렵게 긴 거였어 어 어 어 안쓰고 가면은 그냥 되는 거였는데 구두쇠 메타 했으면 됐는데 나 무조건 쓰는건줄 알았지 처음에 할 때 이상한 놈이 있다 어디 이상한 놈 얼굴 좀 볼까? 그암 보는 걸로 가자 빨리 아무것도 없어 아이템이 있다 야 뭐지 여기 다 기어 나오냐 대체 정체가 뭐냐 이게 맞네 아 나 이 판정 이상해 어 어떤 때 보면은 맞는 게 이상하고 어떤 때 보면은 어? 어? 와우 방 대떠널벌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아 원래는 저기 떨어지는 건가 보다? 어 어디서 떨어져서 일 나오는 거고 위에서 그러면은 위에 쇼컷이 있는 거네 아마도 소울그룹 두개 저게 아마 포인트 초가 초기화일 겁니다 초..초가? 초기화? 어 어 나 빵뱅이 힘이 많이 빠졌는데 어떡하 아 이래봬도 연병이 많거든요? 야! 야! 뭐야 아 일로 가라고? 아아아아 아 길을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헷갈리게 환영이 있다? 아냐아냐 환상 벽이라 그랬지 암 벽도 있지 뭐냐 저거 뭐하냐 뭐하니? 아 따가 어 죽었나봐 명진 연병 연병 어허 예아 아 어 여기네 어어어 저기서 떨어지는 건가 보다 여기서 누구 위치가 되나? 옆에 거짓말쟁이가 있다 격역지점 아 저기서 쏘라고? 쟤를? 나 원골이 없는데? 어 이렇게 쏘라는 거네 어어어 어어어어 뭐야 방패 들어도 이야 요것이 어 셀스타스 8 셀스타스 이거 한번 쏴봐요 아 또 불 개꿀 화염병 쓸네디 많은데 저 보충이 올까? 안녕하세요 엘리콥터 광고 엘리콥터 광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전 금시초문입니다 못된 광고가 있군요 좋아 모든 소비템을 꽉꽉 채워서 이동합니다 아 맞다 이거 당연히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봐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 광고는 저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근데 트위치 광고는 저한테 안 들어와요 트위치 광고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어 대기업 빅스트리머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같은 핫 꼬방은 이게 회원제도가 있어요 파트너는 들어가고요 일반이랑 제휴회원은 안 들어갑니다 저는 제휴회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제휴회원인데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날 강구해준대 메인은 띄워준대 지랄 띄워지는 거 한 번을 못 봤건만 너무하는 거 아님? 드메이트는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못하는 겁니다 Ganon 나 잘못 온 거 같은데 어! 잘못 온 거 같은데 오오오오 오! 한 쪽 발 떨어졌어 어후 갓 게임이었으면 신발 떨어졌다 이거 어 아아 하아... 설마아... 어머... 어?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었나? 야아 저 사이즈 좀 봐, 진게임 어디... 나 저기 가고 싶지 않은데? 안전한 대로... 어휴... 돌아와 버렸네? 오오! 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야 너 위험하잖아 난간 설치해줘 아... 사람 사는덴데 인정? 사람 사는덴데 난간도 설치를 안 해놨단 말이지 빛나는 쇠기석 쇠 아 나 이것만 하면 그냥 똥 마렵더라 아 다크 소울이 사람을 똥 마렵게 해 이유를 모르겠어 이 게임이 날 가장 똥 마렵게 해 뭐하러? 너무 높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템 아이템! 내놓으세요 여기 그냥 두면 되나? 아 나 내려가기 싫어 내려가면 나 개 작살내버릴 것 같은데 내가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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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뜨리는 거 아니야? 몰라 내려가서 간 좀 보자 ㅇㅂ 뭐매... Pре... Кто거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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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요인의 으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emus으로 터뜨 abolition nourrit인 거구나 제가 옆에 용암이 나오니까 여기 아무도 안 오는 데죠? 넌 내려가라 뭐야 뭐야 힘들 어어 야 똥 싸러 가려고 그랬는데 죽어 다음으로 때리고 싶지 않나? 뭐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아 예예 방어를 9배되는 거에다가 어어어 죽밥 9배되도 죽밥 쟤 저기서 뭐하냐? 나이틴 먹을 거야 화염 결정석 반지 플러스 3 아 아니니? 아 너가 너구나 아 통쾌함 그 자체 아 통쾌함 그 자체 큰색에서 파편 아 똥 싸러 가야 되는데 똥 싸러 가야 되는데 똥 싸러 수가 없네 여기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급해요 죄송 죄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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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예스. 아. 똥 싸는 부분은 편집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주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뭐 자꾸 던지는데 재수없게. 우와. 무서운 거 던지잖아. 왜 두 명이 됐을까? 한 놈만 있어도 짜증나는데. 두 놈이나 있잖아. 덤벼봐. 이 자식아. 엥. 엥. 뭐야. 너무 쉽잖아. 엥마. 잠깐만. 졸라 치사해. 오. 얘 두방이야. 졸라쌤. 저기 한 놈 더 있네. 뒤에서 뭐 나올 거 같은데? 어디서 지금 건방진 녀석. 이것이 박맹이다. 어떻게 갑옷 입으려보다 내가 더 튼튼하냐. 아부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진로 가야 돼? 잠깐만. 어. 떨어질 뻔했어. 아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어. 저거 부활할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내 생각에는 세이브야. 아까 내가 그 덩어리가 뭔가 지가. 지 어깨 빠고 뒤진 게. 어어. 어. 그걸 못 맞으냐? 아. 단심한. 단심한 녀석. 두 명. 짬뽕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야 미쳤어? 왜 그래.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도석도 없는 녀석을 봤나. 상도석도 없는 녀석을 봤나. 피하려고 그랬는데. 설마. 아이템 없니? 난 왜 여기 온 걸까? 어디로 가야 되냐? 잠깐만. 길이 두 갠데. 저기 보스는 아닐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보스가 아니야. 아. 저 탑으로 가는 거였어. 탑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절로 가면 뭐가 나왔었거든요. 아. 아르토리오스의 대검. 그거였어. 아. 저기 재수 없는 놈 하나 있었고. 이거 안 써놔. 무려. 파트불 여기 없나? 여기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개만 있.. 어 여깄네. 개만 있.. 이런데 있었구나. 개만 있었나? 아니면은 뭐 열쇠 같은 게 있었나? 아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인게임하니까 너무 편해. 진짜 힐링 게임이 여던데는. 내 삶이 힐링이야. 무려 89개의 화염.. 마력변을 갖고 있는데. 진리가 없어. 나 그냥 다이렉터로 내려가서. 연기기사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셈입니까? 어. 뭐하러 여기 있어. 내려가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 아무런 내려가는 게 문제이긴 한데. 금속봉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금속봉 때문에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였나? 아 좀 뒤져보자고. 아 좀 뒤져보자고. 한번 내려가는 버그 같은 거 없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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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나 저기 싫은데 자꾸 저주 걸어서 쟨대 눈 켜놔 가자구요? 맞어 얘였어 얘가 그 감이였어 도망가서 피 채우고 오는데 쫓아가면 뒤졌어 야 퀴즈 안 걸리냐? 뭐 저 방어질이야 건방지게 어 야! 거리 좀 보소? 아아 취소 어어 야 미친 놈 아아 아아 좀 더 놀랬잖아 아 도망간다 가라 다신 오지 마라 나 연병이 얼마나 많은데 건방적지로 도망가는 거야? 연병 어어! 만연병! 아... 재연병이 더 강하다 연병할 새끼 마력병이다 아아! 아 내 기중한 에스트병 여기 있지도 않는 걸 뭐야 마력병 이거밖에 안 달아? 아 뭐야 걔 짓다잖아 아 자꾸 자꾸 떨어져 개 짜증나게 나 안 죽니? 나 갈래 그냥 나 어떤 일로 하자 우리 맞아 저거 세게 박아야 됐어 어... 세게 쓰기 싫어 싫어 나 알에서 쓸 거야 나 연기기사한테 쓸 거야 웃기지마 저런 녀석한테 쓸 수 없어 자존심이 있지 체력이 엄청 달았어 죽지도 않았는데 별로 아... 빈 정상하네 어쭈? 대전! 가 저런 놈한테 그냥 아예 내려가야겠다 어차피 저주 계속 걸린 김에 아예 달려서 내려가자 무시하고 간다 간다 아아 살려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미친놈아 야 어어 미친놈들 야 이게 다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다다고? 야 나 열쇠 줘야지 열쇠 주, 열쇠 줘야지 저걸, 저게 다 난마냐? 열쇠 여기 아니었나봐 아아 죽는게 낫는데 차라리 명예롭게 내 손을 줍니다 어디서 가는거였지? 왼쪽이 없었고 옆에 하나도 기억이 안나 여기가 저 금속몰을 해서 어, 내려가는건 기억이 나는데 금속몰을 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나 체력 이게 뭐냐? 2체력이면 두방컷이잖아 7 아, 길이 여기 있었냐? 잠깐만, 잠깐만 인간상 먹고 한번 세이브하자 아아, 나 저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니다 나 옷 좀 갈아입을까? 아, 너무 거슬리는데? 입자 무게도 많은데 뭐 어때? 아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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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저렇게 쇼컷 오케오케 기억났어? 어 야 내가 오후 아 하얀 활 말고 너 진짜 야 니 얼굴 너무 압박이 쩔어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 어디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말이야 개우리 가리라 갔나 아 쟤땜에 어 잠깐만 야 두명은 안돼 두명은 안돼 두명은 내 계획이 없어 저게 왜 원거리 공격 있는 게임에서 상임호 없으면은 피하기 어려운게서 도트들 들어가면서 막 범인 얼찌 도트 들어가지 뭐 그런 사회기술 나오잖아요 그런 유형이 너무 아파 가자 뭐야 지방지금 야 덤벼 2대1로 저거 쏘는거는 저거 나 붙어도 못 잃을 것 같은데 저렇게 쏴버리면은 예예 니가 간다고? 아냐아냐 넌 가만히 있어 너가 나선 궁궐이 아니야 생각에는 너가 나선 궁궐이 아니야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잘 밀맞추냐 아아아아아아 두번을 다 못맞췄어 소름 나 자꾸 도끼 찍는거랑 헷갈려 도끼 찍는 모션이 괜찮으니까 나 휘둘러버려 도끼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잘 헷갈리죠? 떨어져 그냥 두누이 문제네 원거리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지방 뭔짓을 어 뭐야 얘 왜이래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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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뭐야 왜저래 터졌는데? 죽었나본데 이유는 몰라도 어 뭐지? 저기 있다가 터지는 애랑 같이 터졌나봐 멍청하게 나 아까 봤거든요 여기 뭐있는지 멍청하게 아 아 야 너 왜이렇게 키가 크냐 어어 제발 제발 그만 그만 뿜어 그만 뿜어 그치 너는 거기서 뒤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살짝 들어와 들어와 터지는 거야 나만 터졌냐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제대 제대 서두려 빨리 서두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터진 건 좋은데 내 의도랑 약간 다르다 얘 뭐야 얘 뭐야 너 왜 어디서 뛰어나왔어 어 죽었냐 죽은 거야 아 죽은 척한 거구나 못 찾았나 봐 집으로 갔나 봐 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예에이 예에이 이거 숨바꼭질 게임이었는데 방금 거는 나름 재밌었어 나름 재밌었어 얘 어딨냐 뭐냐 아 알 것 같다 여기를 숙끗해버렸네 아 똑똑해 과연 똑똑해 쪼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저기만 뚫려해서도 가는데 문제 없는데 구조 여기까지 뚫어낼 필요가 있나 이번 DLC 금방 끝나겠는데 여기서 금속 열쇠 먹는 건가보다 여기 나 좀 올려줄래 맞아 여기가 숏컷이고 야 튼튼한 것 봐 아 이것들이 죽을라고 야 왜 이렇게 세냐 오 야 너무 거미가 넓어 얘 야 이걸로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된다는 건데 평범한 걸 때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좀 아닌데 마력병 마력병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말고 x3 연병 연병 아 뭐 하는 거야 연병 연 오호 오오야야야 간다? 뭐야 저거 더 세진거 같은데? 한 번 더 연병 아아 아 뭔데? 야 잠깐만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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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오케오케 향 아닌거 같은데 어 그런데 약간 유인을 해야되네 용뼈 화석 어 저기 불 붙었다 굴러떨어지면 건너 위냐 아래냐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그치 오 야야야 얘 얘가 왜 여기있어 자폭 되게 셀거 같은데 자폭 되게 셀거 같은데 아아 졸라 무섭다 진짜 사나이 사나이 낭만 약하다 역하지마 영국 에이 이거 안죽냐? 안죽네 어 너도 전기니? 야 반갑다 야 덤벼 야 어떻게 어떻게 그런 별거가 나올까 아아 야 너 강하잖아 망아지야 야 아 이건 먹어야돼 어 살라면 먹어야돼 야 질 제터스다 졸라 센데? 이것이 우석전사다 나 왜 내꺼 못 튕길걸? 무거워서? 들어와 어어 야 이색 6 8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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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석전사다 이득은 내가 보고있다 약 바르고싶으시 약 바르고싶으시 그래도 못바르고싶으시 무서워서 그치야 부르지? 오케이 아아 우석의 힘 잘 바빴습니다 미친놈이 머리를 막 두구두구 해줘야지 얘네가 딜레이가 있잖아요? 어어 지지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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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한마리 네대야 어 나 이거 터져 이거는 무기를 바꿀생활하지 말고 분말 하나 먹자 어 분말 두개니까 하나정도 괜찮거든요? 아 아 왜 자꾸 다 넣어 이거 못와서 안달을 해 엔 대변경단 아 똥경단의 맛 다야? 아 이거 함정방이야 그럼? 어? 아 외복 있는데 아이템 있어 대신 열쇠 가보지 그럼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거 건방지 건방 건방진 놈 안 나왔잖아 성 fate 성 nauseous 흰 허어어어어어어어어 어 spirits 아까였어 야아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 좋아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나처럼 평범한 유저를 쫄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이 앞에 뚜껑보가 있다 그런데 뭐? 그런데 헛댐 뭔 소리야 아 몇 개야 안 연 게 하나라고 이제 여기서 많이 죽은 것 같다 뭐야 같이 죽은 거지? 길이네 길인데 일로 가는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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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저거잖아요 뭐야 뭐야 왜저래 왜저래 쟤네 왜저래 아니야 미친놈들아 어 내놔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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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올라가 사다리 올라가 어어어 어어 어어 아 바로 간다 거길 막는건 좀 심하지 않니 한 놈 더 있었구나 빨리 불타올라 돌아가면 된다 너무 깊고 어두웠어 올려줘 놔줘 아 일로 돌아가면 낙댐 아 아 미친거 아니냐? 아 냉커네 아 졸라 짜증나네 아 아 나 그냥 이거 기아대표로 가도 되잖아 아 수입음을 괜히 썼네 처음부터 파이법을 알았으면 쓸 것도 없었는데 너무 멀어서 귀찮아 이리 갈래 저거 뭐냐? 말라붙어진거야? 저게? 이제 가서 일단 마을 가자 마을 가고 나 지금 하나도 안 썼죠? 쇠기서 쇠기서 다 여기다 박아놓으면 이제 걔는 꼼짝 못하는 거네 영계기서는 맞아 죽는거지 그냥 시키 두번째 자 빨리 우석 전사 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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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소비팀 많이 썼네 연기의 대검이 그 까마귀가 교환해주던가? 응 아 잠깐만요 아 보고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금속봉 아 석봉에 써주고요 올라와 올라와 아 이거 아니네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올라가는 거라고? 어? 올라가면 어떻게 다 내려가야 되는데 아 저거네 저게 내려가는 거네 아 이제 아이템은 관심 없어 연기기사 어차피 연기기사는 왜 한 문제다 색깔놀이 한 대문도 접추잖아 아 아 뭔데 왜 불통에서 불이 이렇게 세냐 뭐야 옆에 절망이 있다 어디로 내려가야 돼 아 아 이거네 아 여기라고? 아 아 하 당연히 떨어지면 죽을만한 거리고 아 저게 부활을 안해? 체력은 아 체력도 조금 넘네 아 데미지가 약간 부족하다 아 이걸로 내려가는 거야? 아 야 얘네 한 방 나와줘야 돼 불편해서 못 잡아 그럼 그래도 그거 뛰어 올라오냐? 저 이거 아 거기 additive 간을 어 큰일 날뻔했네 으아 크.. 또 내려가는거야 그럼? 낙사로? 와아 미쳤다 맨 갈릴 모르는구만 또 내려가 여기서? 와하하 진짜 야 정롯것 해 오 야야 쟤 뭐야 못 때리냐? 못 때리는구나 그치 못 때려서 그러는거지 그치 솔직히 말해 머리가 없어 말을 못한다 얘는 쟤랑 1대1로 싸우라고? 내가 왜? 내가 왜? 연병 진짜 1대1로 싸워야돼?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드는데? 이리와 별로 안세네? 으어어 흐어어 으어어 한번 더 하아 하아 미친놈이야 어, 잠깐만 더 길이 있어? 와... 미친놈이야 일어나 안 죽었어 잠깐 기다려봐 간다 어딘진 몰라도 저기보다는 안전할거야 자, 올라간다! 아, 내려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났어 나 이 길 안아, 나 이 길 안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어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세이브하는 거야, 알았어 어 기억하고 있어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이런 애가 잠몸으로 나와 아 아, 집에 갈뻔했어 왔다 왔다리 왔다리 오늘 방종할 때까지 연기기사만 잡는 거 아니야? 전에는 이거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예 하나도 못해서 얘를 입구에다 몰아놓고 죽였어요 저번에 연기기 잡을 때 님들 그 고통 모를 겁니다 얘가 도망가 맞다가 회복해 계속 몰면서 죽여야 돼 나는 또 한두 방이면 죽어 속도도 빨라 패턴도 다양해 고통받았어 얼마나 집퇴했나? 개고통받았어 다 없애버릴거야 몰라 내가 완전 날라다니면서 싸울거야 이번에 어차피 무기도 무거운데 잘 됐어 오래 싸워보자고 한번 그을린 나탈리야 싸울 오 네개만 있으면 되네 근데 왜 난 그때 한번도 한개도 없었던거야 뭐야 됐다 됐다 뒤졌다 너는 이거 어떻게 빼더라? 해제 해제 오 이렇게네 앗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들어가 뒤졌어 니 정체를 알고 있다 그건 내가 쓸 것이다 아 아 좀 빨랐나 좀 빨랐나 패턴 이건 좀 안힘듯 이건 좀 안힘듯 들어와 으으 개자식 이거 놀라 듯하네 야 너무 빠른거 아니냐? 감당이 안되나 밤벼 아 아 빠른거 아님? 오우 야 그런 패턴도 있냐? 오 데미준봐 아 당하다 개인적으로 원페이지가 더 셌던거 같아 난 아 아 아 양손이니까 힘 정신이 없어 맞으면 아픈거 똑같고 뭐 맞으면 죽긴 하는데 그래도 아 이거 불로 하자 불로 하자 확열반이랑 확열반만 있으면 될까 체력보다 난거 같아 이렇게 하고 다 쓸까구한다 어차피 얘만 잡으면 얘보다 센놈 없거든 이 게임에 내가 알기로는 어 내가 다 거기서 잡아봤는데 얘보다 센놈 없어요 에리? 에리 한번 써? 에리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여튼 뭐 1대1로 잡는건 전에 했으니까 어 에리 한번 써보고 사실 에리 써도 내가 내 기억이 맞다면 에리 써도 못 이겨요 에리가 약해서 그래서 이 얘가 나에서 올려주는 애거든요 그냥 내 기억이 맞다면 이제 한번 써보자 오랜만에 컨텐츠가 있는 게임인데 나 혼자 1대1만 고수할 수 없지 야 로봄 안다른거 아니냐 그래도 에리야 30틀 꾸준히 넣어라 에리야 30틀 꾸준히 넣어라 그래 에리야 힘내라 야 야 너무 야 너무 포키하게 찌르신다 이거 이거 어 안 맞혔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야 얘는 안돼 어 얘는 원거리하면 안돼 진짜 붙어서 피해야돼 에리야 힘내 에리 얘 2페이지에서 그냥 놓거든요 열심히 잡아야 돼 아 아니 그게 맞아?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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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왔다 어 저거 강해 어? 에리야? 설마? 에리야 에리야 가자 이거 나 알아 에리야 아 야 더블 꼬챙이 기켜 쟤다 어 쟤다 에리 에리 에리가 맞다 좋아 에리야 어 에리야 잘했어 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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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리야 힘내 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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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죽지마 제발 너 지금 죽으면은 널 데려오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저 체력에서 다는 거 생각하면은 똑같아 이거 똑같아졌어 에이씨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절대 지지 않는다 너 그건 심하지 않았냐 이친게 아 아 아 이거는 회복할게도 없어 어 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아 어.. 됐어 1대1로 죽인다 딜 안 들어가니까 의욕이 확 떨어진다 역시 500은 박혀야 돼 내가 진정한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연기 슬레이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슬레이어랑 연결 없는 것 같긴 한데 뒤징에 맞을 줄 알아 얘가 회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에 깨슬때보다 훨씬 쉬워해요 내가 지금 2시간을 달리고 있어서 문제치지 저거는 무조건 단타하면 타이밍 때문에 두 번 피해야 되고 단타는 못 때려 그냥 그치 아 그치? 그치? 간피한 다음에 찍고 어어 아 저건 아니지 아아 죽을 뻔했어 아 아 이 새끼 못 쉬어 진짜 어어 제발 그만해 그만해 아 진짜 야야 아니 이거 양손 아니 2페이지가 더 쉬워 진짜 읽을 수가 없어 얘를 내가 회복을 언제 해야되는지 아 2페이지를 유도를 하고 어 2페이지에서 다 피해서 죽이는게 제일 낫다 어 2페이지에서 두 번 회복까지 안 잡히긴 하는데 지금보다 나아 멀리 가면은 대검의 선들레이가 짧아져서 어 피할 수가 없어 대검 너무 아파 빚었단 놈 아 아 제발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건 2페이지까지는 딜교를 그냥 해야된다 아 아 너무 위험한데 두개 먹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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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어 그치 덤벼 덤벼 지금 아 지금 들어와 2페이지 언제 시작하냐 아 이거 구를 필요가 없네 아 저거 사 저거 4타가 구를 필요가 없네 아이씨 먹어 빨리 먹어 좋아 내가 2페이지에서 센 거 알고 2페이지 안 가는 거 봐라? 그냥 안 가잖아 그냥 안 가잖아 그냥 안 가잖아 아 나쁘지 않았어 이씨 아 히익 오오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오오 좋아 잘했어 오오 허허 아 제발 안 맞았는데 다는 거 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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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어 어어 데미지 압박 쩐다 이게 일단 반피를 넘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네 이게 체력 적어도 어찌 맞으면 죽으니까 내 생각에 반피 이하에서 회복 들어간 다음에 회복 체력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회피하려면은 4번 정도 더 피해야 되거든요 3번인가 4번 더 피해야 되는데 그럴바에 그냥 한 번 맞아 죽더라도 그 체력으로 싸워야 되네 어어 그게 제일 좋네 그리고 불이 별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체력이 난거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불 먹긴 하자 안 되면 되는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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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고 어 패턴 거의 다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오랜만에 해서 꾸였지 익숙해져 버렸어 아 저건 저건 익숙해지지가 않아 아 아 이건 어차피 안 맞는 각이었나 아 잠깐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이건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으응? 아 이거 내 거리감이 너무 아 찌 찍는 걸잖아 찍는 건 줄 알았어 다음 거 다음 거 치고 바로 빠진 거 봤나요? 너무 혐의지 않네 아 이거 힐 했어야 되는데 됐어 지금 해 어 얘 얘가 거리를 못 잤다 이번에 구석인데? 아 이거 뒤로 빼야돼 어 찌르기가 너무 아프고 뒤로 빼야돼 제발 아 음 뒤로 빼야돼 아 아 이건 아니야 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이분 가까운데 잘 피했어 아 너무 너무 빠르셔 이분 아 흐흐흐흐흐흐흐 360도 오우 아 뒤로 피하는 게 앞으로 피하는 거구나 제일 피하기 어려운 게 잘 피해지고 있어 아, 저거는 한 번 놓치면 내가 타이밍을 모르겠다. 한 타가 나오고 이 타를 못 읽겠어. 아, 일단 먹고 이번에 깰 것 같다. 이번에 깰 것 같다. 이 페이지도 많이 봤으니까 한 용기 좀 꺼. 계속 거슬리게 뛰고 날리야. 이번엔 이럴 것 같다. 그리고 후, 저 불 끝딜이 피해도 많네. 정면으로 피하면은 이걸 두자. 힐이 나을라나? 아니면은 체력을 올려주는 게 나을라나? 지금? 야. 이건 아니야,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미친놈아. 언제 나왔어? 야, 그 덩치로 그렇게 조용하게 온 거야? 야아, 이씨. 그러기 쉽지 않은데, 대단한 녀석이야. 걸어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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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큰데? 아아! 미친놈아! 미친 타이밍! 아, 미친 타이밍! 저, 저, 저 옆, 옆문질 칼마서도 내가 강의를 드리겠다. 음, 내 스태밍 회복보다 빨라. 아아, 너무너무, 너무 쫄보였어, 이건 거. 오고, 막고, 그치. 회복하고. 아아! 야, 그 타면 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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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인부터 말리고 있어. 아아! 거인의, 그... 암살, 엠살에 낭해서. 저 사이즈로 용암을 뿌리면서 암살을 하다니. 아아!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오투, 오투 안으로 잡을 생각을 했거든요. 저 있으니까. 이래서 안 돼. 이게 체력, 체력선만 유지를 해주면은, 내가. 어. 안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어어, 이거. 정면으로 굴러, 굴러, 굴러. 같이 굴러도 피해지는구나. 아, 그럼 훨씬 편하지. 버슬려. 지구력. 지구력. 채우고. 아아! 구르는 걸, 씨. 4, 3키 인식, 이거. 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이 장 변명을 할 순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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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검 때릴 때. 선들 때문에 때릴 기회가 한 번이 없다. 그것만 잘 맞춰두면은. 내 생각에. 화염이 암술 화염인가? 방감이 좀 적어. 차고. 좋아. 맞았고. 맞았고. 아아. 더 빨랐어. 아니, 아니 이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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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구력. 지구력. 아아. 지구력. 아아. 아아. 온다, 온다. 아. 야, 안 돼. 이거 찍는 게. 어. 거미 뒤로 간 상태에서. 휘두르는 시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결정이 돼서. 어. 앞으로 피할지. 그냥 왼쪽으로 무조건 피해야 되나? 아. 든 시점에서 왼쪽으로 두 번 굴러야 되나 그냥? 아. 어렵네. 아. 지구력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어. 아. 아. 씨. 왼쪽으로 돌자. 왼쪽으로. 어어. 아. 지구력 진짜. 이씨.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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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루 채우고. 거고. ogo. 아. 이번건. 맞다. 근데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와줘야. 나와줘야지 내가 좀. 행복하게 하지, 씨. – 잠시만요. – 뭐하나. – 오오오오오. 으아 강하다 크.. 강하네 거리가 딱 소용이 없는걸? 어 잘 돌면은 어 잘 돌면은 아예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네 그래 완전 돌면은 그치 어 알거같애 그치 완전 벗어나서 때리고 아 완전 벗어나야되는데 아이씨 아 삶도 없다. 그치. 어어 검도 좀 하시는군요 아으니 그런 그런 유연한 허리를 안 돼 이거 으어아아아아 그게 맞니? 아 아 아 당하다 스태미나와의 싸움이야 아 이거 이거 못 피하 아 스태미나 반지가 있어야 되나 스태미나 반지가 있어야 되나 근데 두번 구르면 60%가 나니까 스태미나가 타격이 안되잖아 한번 타격을 하고 한번 타격하고 두번 쉬고 아 약탈을 하면은 스태미나가 덜 달겠구나 어어 그렇네 어 그렇네 약탈을 하면은 스태미나 덜 달겠네 어우 야 어 그렇네 50% 야 아 야 아 잠깐만 두방이요? 어 이거 여기서 이번 게임 몇 회까지 하면서 죽는 것보다 얘한테 죽는게 더 많아 아 와 나왔다 쟤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가야겠다 덜 달아 아 저거 안좋아 아 아 아 저거 안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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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피해야되지? 아 강타치.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를? 뒤로 빼면서 피해야되는 건가? 한번 원거리전을 해보자. 어? 설마? 아 이건 스테미나. 무시무시하시네. 야 너무 스테미나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너무 관리하기 어려운데? 너무 관리하기 어려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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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게 가볍게 하면은 소물량이 좀 줄어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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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깰지 않아졌는데? 한대? 어 소비량 많이 줄었어. 어... 이거... 강타 쳤으면은 못피했다. 한대씩만 박자. 어... 한대만 박자. 한대 박고... 거의 반 이상 남죠? 어... 어어... 어... 이러니까 3타가 피해지네. 어... 이렇게 3타가 피해지네. 아... 아 두번... 두대 했으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운 좋게... 패턴 잘나왔죠? 어어... 어어... 이건 아니야. 야 이거... 이것도 아니야. 어어... 아...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여기서... 아니... 씨... 너무한거 아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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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잘못 쳤는데 우연히 때린걸로 모자라서 피했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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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려가 제발... 버티줘. 이거... 이거 걸어서 피해있고 개꾸리고... 이거 걸어서 피해있고 개꾸리고... 어... 저 패턴이 혜자야. 지원수括 scattering resin. 아... 아... 이거... 이거... 거둠에도 죽어. 아아아니... 삼키인 씩 제발... 키보드를 바꿔야 되나. 하... 잠깐만... 삼키인 식 끊은거 없나..? 아 잠깐만 아 아 어 근데 알았다 어어 약타 한 대씩만 치면 된다 욕심내지 말고 약간 뭐 남을 것 같다고 한 대 더 치지 말고 약타 한 대 치고 구르기 세 번을 하면은 다 피해지네 어 피하는 법이 이제 지구력 설계가 됐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력 조절이 안 돼서 문제였지 조절만 되면 됐지 어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구르기가 안 되는 타이밍이 나와서 문제였는데 나오죠? 개꿀이죠 됐스 여기까지 좀 안 좋은데 한 대만 좋아 어 이게 피해졌다 어 운 좋다 어 두 대 치면 안 됐어 금기였어 지구력 없어 근데 운이 너무 좋다 아 안 돼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아 3타 아 안 치죠 3타 골라줬죠 반비 아 큰일났다 이 치구력 없다 자 다른 패턴도 있구만 하아... 아... 욕심이야, 욕심을 버려야 돼 이탈을 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 지구력 반피 이상에서만 때리고 어... 어, 지구력이야 어, 씨, 한손검이었으면 그냥 다 옛날 옛적에 원퇴, 원퇴 잡아버렸을텐데 어어... 얼마 안 남았다 힘내라 지금! 서서 하나 둘 셋 아, 안 돼, 반피하야 오, 이게 피해졌네? 피해질 게 아니었는데 지구력 채우고 아, 이거를 이거를 왜 때렸대 한 번에 채워야 되는데 좋아, 채우고 아아아아아아 채우고 더 쳐맞았어 아, 지구력 아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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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빨리 아 너무한거 아님? 아아아아 너무한거 아님? 하면 안 안돼 오늘 지옥을 보는구나 내거 30분 했나요? 아... 아 자체가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다 마셔도 거지 피하고 먹으면 되니까 뒤로 가서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 저거는 안돼 저거는 그냥 안피해져 피할 공간이 없어 왜 이렇게 재력없냐 아 강타쳐버렸다 강타 친덕에 맞추긴 했는데 아 횡베이가 더 짧네 어 종배거시킹구 어 지구력 제발 아 지구력 제발 어 이거 안피했네 어 지구력 제발 부대쳐 이야 무서운거 아 저건 아니야 어 아 우석으로 못채우는데 아 아 아 아 이번에 깬다고 생각하고 다 먹자 아 다 먹을거 없어? 강해지는거? 2번을 마지막으로 장난상을 보내버리겠다 관리해 관리해 지구력 관리해 다 빼지마 끌어치는거 끌어치는거 많으면 다 빼지 시각 끌지 말고 덤벼 시각 끌지 말고 덤벼 아 지구력을 또 이거 태국해야돼 대검질 한번만 해주세요 아 아 저런 패턴 대체 어떻게 나오는거야? 어 저 약검을 한바퀴 돌아서 친다는 저 패턴 한바퀴 돌아서 검 끝으로 죽인다는 저 패턴 대체 어떻게 나오는거야? 크흐흐흐흐흐 저게 가능해 가능한 일이야? 에이아이가? 한바퀴 돌면서 검 끝으로 쑤셔주시겠다 저게 가당키나 하늘이냐고 어? 가능하냐고 저게 내가 대검이 피해지는 원리를 모르겠어 바꿔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반 이하다 끊어치기냐? 아, 이걸? 이게 삼킨식이 안되니까 불안해서 앞이나 왼쪽이나 골라야돼 골라야돼 조만간에 하나 장만한다 너때메 연기기사 너때메 장만한다 좋아 다 채웠고 뒤로 빼는게 중요하네 중간거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뒤로 빼야돼 지구로 채우려면 뒤로 빼고 아, 맞네 아이씨 양손패턴까지 끌어낸다음에 뒤로 빼야되는데 그치 한번 통했다고 같은거 쓰는거 너무하지않냐? 아이씨 먹어 때려! 몰라 어, 이게 피해죠? 방금 강타칠뻔했어 잘, 잘 엉들어졌어 강타쳤으면 뒤지게 맞았어 아, 이건 좀 아니죠 1페이지에서 이건 좀 아니죠 아아 웃어가 제발 더럽게 오피하는거 같애 약검 다 쳐맞어 중간 중간 중간, 그치 중간에서 대검 대검 패턴을 유도를 해서 어 그치, 유도를 하고 가서 때리고 뒤로 빼고 넣고 잠깐만 아, 먹긴 했다 근데 먹긴 했는데 너무 아프다 조금 하다보니 더 이상 당황당 때려 어 아아 하나 먹자 그치? 모르겠는가 살릴거야 살릴거야 그치 그치 아 이건 안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했어요 피하기 좋은거리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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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니? 누나니 이걸? 안달려오니? 우석전사 우석! 우석을 너무 오래 먹었어 우석 한번 더 먹어 어어 왜 저래 여기까지 오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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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안오네 빼야돼 아 빼야돼 이거 도망가야 도망가야돼 집으로는 없어 도용없죠? 아 이거 안돼 타이밍 안나와 아 빠르다 도망가야죠 이 거리에서 아 도망가야돼 계속 가야돼 아 아 그만해 어 안좋아 지구력을 너무 먹어 지금뿐이야 지금뿐이야 이럴때뿐이야 아 근데 이럴때 못맞춰버리죠? 삼킨식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놈의 지구력 어떡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갈부리하는거지 어 어 어 저거 하나도 안빼고 잡았을때보다 지금 이무기로 잡는게 훨씬 힘들다 야 야아 너무 힘들다 이거 잘봤어 아아 대검인줄 알았어 그래 보면 옆으로 빠져야돼 미리 불렀어야돼 찾고 찾고 너무한거 아니니? 치 아아 인식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몸에 부딪히면은 나도 모르게 누르게 돼 어 몸에서 비껴갈라고 금기의 세 번째 키를 누르게 돼 아 이거 본능이야 아 어 오오오 오오 아주 아름다워 이건 아니었어 갓 많이 본거 아니없어? 풀렀다 어우 치구려 아 이거는 먹어야 돼 그냥 아 조금만 빨리 반응했으면 망했다 지구려 아껴 어 먹어 아니 이거는 진짜 야 아니 야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 가까이 가면 딜레이가 더 빠르잖아 후딜인데 거리 부족인가 저것보다 어떻게 머리를 불려 저 패턴에서 야 이거는 센데요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먹는 게 힘들고 첫 번째가 지구력 그리고 딜레이 후딜 선딜까진 이해하겠어 후딜이 너무 심해 주주도 하고 딜레이 빼고 아 적으로 왜 갔을까 그치 어 이게 왠까래서 맞네 좋아 태민아 좋아 사타였으면 막 못 피했다 오고 때리고 음 무기 때문에 내가 원거리 전환을 해야 되네 붙어서 싸우면 그냥 깨는 거를 갖다가 아 이거 안 맞고 회복하려고 그랬었는데 생각하면 다행이다 아 스테미러 스테미러 뭐꼬 두개 아아니 아아니 아아 이거 안 돼 다 안나왔어 나이스 아아 방금껏 또 회전백이냐? 아 그래도 무조건 피했다 아 안 돼 이거는 씨 한 번 잘못 걸어서 때릴 길을 놓쳤네 저게 진짜 진동 배터리인데 아니 야 그게 야 그게 맞는다고? 아이씨 오바잖아요 오바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라져가는 인간상을 보면은 내 고통을 빠따 연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거리 벌려 즙 채우고 물 찌르고 3타 어 좋아 패시 타격 뒤로 빼고 한 번 더 빼고 오케이 아아 그럴 거야 나한테? 급하고 아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10블럭도 오링 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뚫는 게 나왔어요 그치 이렇게 나와주고 먹고 아이씨 개자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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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오른쪽 돼? 아 이거 오른쪽으로 피하는거였어 그럼? 이거를 3초분만에 깨닫는 건가? 근데 지금 지금 깨달았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지구력 관리를 해야 돼 어 지금 지구력 관리를 하는건 똑같애 그치 왔다 먹고 내가 유일하게 먹어준 타이밍 좋았지 지구력 채우고 다시 간 재고 아니 뭐한거야 왜 그랬어 하나를 못 피하면 모든건 다 못 피하는 기저귀의 박지 지금 피어야된다 좋지 아 저걸 맞아버렸네 아 아 아 아유 아유 치킨 두 대 맞추고 신났는데 아 아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아 너무 흥분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 수많은 무석들이 소진되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구력 충분해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찌르고 햇빛은 그냥 피하고 한 대를 맞으니까 내가 한 대를 더 때렸습니다 어디서 지금 장난질을 해 이거는 안 돼 됐어 어디서 지금 말이야 다리뭉뎅이를 들어와 아 그 삼키지 때문에 대극성 D가 안되는거 아 두 번 두 번 안 돼 아 아 근데 저거 맞을만 했어 솔직히 아 이건 아니잖아 야 어차피 그거를 아 잠깐만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힘을 올리자마자 바로 또 휘둘어버리네 이건 이건 도망가야돼 안정하게 먹었잖아 부위라는 어어 이건 이건 오히려 좋았어 이건 오히려 패턴 좋았어 안그러면 죽었어 아 아 어어 제발 어어 어어 어어어 미친놈 속일라고 가까이서 접해서 쓰는거봐 아니 저게 맞는다고 진짜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 와 방구 되게 좁았다 아니 아니 저게 오우 저기 왜 맞아요 왜? 왜 맞아 저기 왜 맞는거야 왜 맞는거야 무영검이야 뭐야 하아 이번에 깬다 방치 좀 하지마 고세를 못 참고 그거를 방치 시켜버리라 그러네 보트 쳐먹어가지고 나 뭐 엘리자베스 뭔가 먹지 않았었나 오른쪽 어 안맞았네 어 안맞았네 어 어 여기서 내가 완전히 듣고 싶은 패턴을 한 찾으면은 어 어 그러면 쉬울거 같고 패즈원은 어 뭐 한거아닌? 야 공격? 어 니치 생각하니까 강타 치고 찍고 어 저기 강이 강이 타가 있었던거 같은데 안나올다 바로 바로 사기시죠 저새끼 저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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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구나 지구력 없었나 살려줘 어어 못땜 못땜 봐라 아 아 맞으면 맞으면 죽었다 완벽하게 멋있는 유일한 타이밍 아 제발 미친놈아 으아 좁았어 너무 좁았어 완벽하게 멋있는 유일한 타이밍 제발 그러지마 난 그걸 당연해 꾹 누르란 말이야 살짝 누르지 말고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들 1시간 전에도 본 장면 아닙니까? 이때는 10분이라는 말을 했던거 같은데 아 눈이 너무 아프다 아 눈이 너무 아프다 아 좁았어 어 아 아 아우씨 개새끼야 아 지구로켓 또 하랬어 다 맞아 다 맞으러 그냥 아아아아아아 아우씨 몽둥이로 이거 대놔? 시금치라도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 씨... 몽둥이로 안 돼! 너무... 너무 힘들어, 나 아... 진짜 드럽게 빨리 때리네 이제 짧네, 삼타는 나랑은 뭐 관계없는 거 같긴 한데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 지구력이 바닥을 때렸다 아... 안 돼, 지구력 방타맞으면 간다, 이거 두 잔 두 잔 두 잔, 때려 그냥, 몰라 지구력 전병, 왜 움츠리 됐냐 아... 걸어서 화염 속으로 아, 제발 내 지구력 아, 지구 채워야 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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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에 딜레이도 주지 않을 셈이야 그럴 셈이야 빨리, 빨리 빨리, 나한테 좋은 패턴을 줘 아, 그거 말고 잘 잡혀야지 밖으로 뛰어냈다 아, 근데 무적 시간을 하는 걸 없앨 뻔했어 아, 우승만 먹다 뒤지겠네 아, 우승만 먹다 뒤지겠네 아, 우승만 먹다 뒤지겠네 아, 우승만 먹다 뒤지겠네 아, 우승만 먹다니 아, 우승만 먹다니 아, 우승만 먹다니 거기서 못 피한다 밖으로 나갈 시간도 안 나오고 완전히 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다고 피해지나? 저렇게 돌아버리면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승 몇 개를 먹은 거야 잡다 방종이야 잡다 방종하겠어 이 검이 필요해 이 몽둥이는 아니야 소비량은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제발 아 입대가 제일 위험해 이제 완전히 피하고 지구력 차고 지금 두 바퀴짜 해서 완전히 피해야 돼 완전히 피하고 지구력 차고 완전히 피하고 때리고 지구력 차고 완전히 피하고 그치 유도하고 때리고 지구력 채우고 유도하고 지구력 차고 지구력 차고 모두 안아집니다 나의 미술을 지구력 차고 그냥 두 바퀴즈 그러네 아니야 나의 미술을 어? 좀 아니시겠지? 아아아아 야 아 무슨 휘두르면서 날 쫓아와 아니 휘두렸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문어코로 쫓아오네? 둥글게 돌면서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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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끝내러 온다 이거지 아 때렸어야 되는데 아 뭐한거야 미치구려 아 휘두를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좋아 굴러서 피하면 안되고 무조건 무빙홀을 피한다음에 때릴 기회가 나오네 근접전하면은 어 스테미너 때문에 못사워 때린것도 없네 아 예 때린것도 없는데 더럽게 많이 아 아 아 아 다른땐 가지고 나도 말을 해야되지 않겠어 스테미너 5링 어 어 어 어 설마 설마 나 타자낸건가 누가 너의 파일법을 찾고 만거냐 설마 이곳이냐 너의 그 지스파지 이 새끼야 찾고 만거냐 쿵 아프지 아이고 내가 더 아프다 한번 봐줘 봐줘 아 아 그러지마 진짜 야 야 개새끼 개새끼 진짜 야 씨 야 세상 세상 아프다 벽이 비벼버리네 목을 못살겠네 저거 저 저 짧게 때리는 것만 앞 고르기로 피하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것 같아 파키팅 풀고 싸울까 아냐 그거는 모바야 자리잡아 야 야 이거 작은 검이었으면 얼마나 쉽겠겠을까 여기라 이거지 아 또 벽에 붙는다 놀라치사하게 그래 그 정도는 맞아줄 수 있어 근데 그거 뒤로 가는 건 좀 아니야 아 이게 맞는다고요? 모바 좀 하지 마세요 도는데 시간이 약간 더 있지 지구력 지구력 그래 지구력 아아 점프 좀 심한듯 너 이 방향 2페이지에서도 먹히냐? 2페이지에서 이 방향 시험 안해봐야 돼 내가 왼손잡이라서 이 방향을 안해봤거든요 틀랐다 한번 해보자 지랄 갈수도 없어 갈수도 없어 아아 으아 아 이 새끼 이색 한번 봐주세요 야 그런 표정도 있어? 처음 봤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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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코오 아 진짜 너무 안죽게 나왔다 손잡이 쪽으로 간다 봐 이제 내.. 난 이제 오른손잡이 하겠어 이제 무기 바꿀까? 나 너무 못 깨겠어 이거 고인물이 깨는 건가봐 나 이 무기로 못 깨겠어 잡몹들 막 한 방에 죽고 그래가지고 신나서 왔는데 야 넌 아닌 것 같다 내가 임자를 만난 것 같다 야 어떡하냐 일어나 해외 어느 순간에 딱 타이밍이 잡힌단 말이지 내 생각에 불은 왼손으로 충분해 지금이 오른손으로 놀아야 되고 불었잖아요 왜 이거 지랄지세요 아 아 아유 아주 아주 대단한 양반이야 아 그래 이거 잘 왔어 아 이것도 미치 안 좋았다 야 이거 솔직히 너무 랜덤이야 그냥 그냥 회복하지 말고 죽일까? 회복해도 의미가 없는데? 맞아 뒤지니까 아니 저걸 진짜 어떻게 피해 아니 진짜 야 아니 짜 아 아 저걸 어떻게 피해 어 아니 올콜 알아가지고 바로 움직였는데도 못 피해지면 어떡해 오 아 저거는 어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거다 어 이게 답이다 무게야 답은 무게였어 어 답은 무게야 어 아 스테미너 관리가 안되는게 무게인거 같애 알몬메타 해야돼 아 존나 더럽다 엉덩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뒤지는건 똑같은데 뭐 아 어 좀 올린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 움직임도 약간 빨라 어 빠른데 처음 맞았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얘는 우석으로 잡고 이렇게 붉은애한테 좋아 스테미너 회복도 빨라 아 이거였네 어 아 이건 아닌데 어 야 개조법인데 벗으니까 아 아 알았는데 야 마무리 할라 뭐라 좀 봐 그런걸로 아 오오오 이거 벗으니까 피해졌어 방금 안 피해지는 각이었는데 아이고 손가락이 콕 찔려버렸네 아 이거 벗으니까 대따 센데 이거 알몸메타가 짱인데 어 방어력이 노답이다 어 맨몸메타가 짱이다 깨닫고 말았다 어 방금 무적씨가 아까 그 구슬 맞는거였는데 안 맞았거든요 가벼운게 짱이야 무게는 노답이야 아 저 방금 안 맞았다는 그냥 훌륭하고 부족한 수술 하 아 아 3번 구기는 안 돼 그치 아 Ana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치? 야 너무 사귄데? 구륵이? 이것이 알몸의 힘인가? 어어 알몸이 짱이야 어 진짜 밥 없게 쎄다 구륵이 거리 좀 봐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갔어 소비감도 좀 적은 것 같애 시민적인건가? 오 그냥 갖고 놀잖아 오 때문이었어 나 뭐하는거냐? 맥겼냐? 에이 아프잖아요 이제 족밥이세요 아저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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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한 번만 피해져 멋있었다 근데 너무 구류가 빨라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걷기만 해도 다 피해지지 않아 야 진작에 벗었어야 됐어 아 이거는 어 근데 구류기가 너무 빠르니까 저거에 강타쳤을 때 상대 뒷 꽁무니에 닿아버린다 우석이면 먹으면서 피하겠는데 에스트는 먹는데 서서 먹어야 되니까 서서 이동하면서 쳐먹으면 안되나? 짜증나네 어 25%가 답이었다 답을 찾았다 몽둥이로 관리가 안되니까 25%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방치 좀 그만해 짜증나 내 눈이 맛이 갈 것 같아 빨리 잡자 한 벼 야 됐다 빨라 인식으로 아 인식 안되네 맞아 다 피해진다 어 개삭이다 초보자 욕이다 25%가 보수는 중갑 입어야 돼 보수는 중갑 입어야 돼 못 뛰어야 하지 지구력 벽 먹고 어 너무 구르기 범위가 좋으니까 그냥 통과해버리네 회복 어 너무 쉽잖아 말하니까 쳐 맞죠? 박쳤으면 안 맞았을텐데 들어와 어디서 이거 이것이 두대다 아 잠깐다 너무 위험해 어 이거 피하기가 너무 좋아 아 욕심이 또 약간의 데미지를 욕심 욕심 이것이 욕심이다 욕심 들어와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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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칼을 뻗기 전에 맞고 죽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왼쪽에 있었는데 왜 오른쪽으로 뻗은 거야 맞아 아니 아니 좀 심했잖아 어 왼쪽에 있었잖아 아이 미치겠네 이거 자 뭐 사람 싱숭생숭하게 해 확실하게 어 25%가 확실하게 좋다 욕심 좋아 좋아 아 아 아 왜 아 왜 그래 이거 휘둘러볼래 자 밥좀 먹게 어 안하겠다 이거지 아 저거 너무 거슬려 파랑색 초록색 저거 아 어디서? 이 자식이가 잠깐만 맨몸에다 그런 칼 수저박는 건 심하지 않냐? 안 돼 좁아 너무 들어와 아, 아, 에? 이건 마지막에선 우석전사 이것이 우석전사 우석으로 피부를 보충한다 어디서 지금 콤보를 넣을라 그래 이 자식 지구력 채워 그럼 들거야 이제 안 되네? 아, 잠깐만 어, 이게 피해졌어? 이거 운 좋았다 그렇지 아, 잠깐만 욕심내긴 했는데 그걸 맞추는 건 심하지 않냐? 하필 반품하는 것 중에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이건 아니야 아, 먹으면 안 돼 왜 먹어 그거를 어, 살았어 어, 살았어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않을래? 고마워 어? 방금, 나 살짝 떨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멋있게 안출 좀 할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정직해서 말했습니다 안 맞을 거 알고 먹은 게 아니에요 실수로 먹은 겁니다 기사님 또 살려주세요 난 더 보기 싫은가봐 이 알몸을 아아악 아, 아, 아 뒤졌다 2타 3타 타 다약한 녀석 야, 이거 옷이 옷이 함정이었어 옷 때문에 스태미나 관리도 안 되고 특히 불 덩어리 돌아가는 게 옷을 입으면 안 피해지네 그건 못 피하는 게 있네 아아 불덩이 랜덤으로 막 두 마리 겹쳐나올 때 못 피해지는 거 미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체력도 60%, 70%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아, 됐어 됐어 아, 이겼으니까 됐어 어 이겼으니까 참는다 내가 아 아 아 이거 25% 아니면은 불덩이 돌아가는 걸 랜덤으로 맞는다 저거는 확실하게 맞는다 안녕하세요 포기하지마 하 지금 앞에 써놨으면 포기했을 텐데 몇 시간 한 거야 너무 많이 했어 노 편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똥 싼 거는 님들이 재밌게 즐겨보세요 눈이 안 보이네요 아 여기서 끊고 한 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레벨업하고 무기, 연기 무기고 나발이고 일단 레벨업 레벨업 하 저는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오늘 방송을 길게 할 거라서 조금 오래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세 시 좀 전에 오겠습니다 지금 1시 24분이고요 이따가 봬요 뿅!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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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